다른 자리에 걸려온 전화를 당겨받거나, 내가 받은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으세요? 전화 당겨받는 방법부터 돌려주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 주세요. 다른 자리에 걸려온 전화 당겨받기입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수화기를 들고 당겨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자리에 걸려온 전화를 내 전화기로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기 버튼이 없는 무선 전화기라면 순서대로 별, 3, 4 버튼을 누른 후 통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 자리에 전화가 걸려올 때 전화 당겨받기입니다. 여러 자리에 동시에 전화가 걸려올 때 당겨받을 전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선 전화기의 경우 수화기를 들고 별 버튼과 당겨받을 내선 번호를 누르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무선 전화기는 별 버튼과 내선 번호를 누른 다음 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전화를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전화를 다른 자리로 돌려주기입니다. 유선 전화기로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돌려주기 버튼을 누르세요. 전화를 연결할 자리에 내선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를 내려놓으세요. 해당 자리에 벨이 울리면서 전화가 연결됩니다. 만약 해당 내선 번호가 단축 번호로 저장되어 있다면 단축 번호를 눌러도 됩니다. 무선 전화기로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버튼과 내선 번호를 누른 다음 돌려주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유플러스 기업 홈페이지 또는 기업 전용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